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몸이 점점... 점점 점점... 어떻게 가려야 되지? 아, 추워! 여러분, 저 도착해서 사이트를 정했어요. 여기 화장실이랑 그냥 개수대 가까운 데크로 지금 세팅을 하려고 하거든요. 너무 추워가지고 계곡 있는 쪽도 추울 것 같고 그리고 계단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오랜만에 짐 들고 그렇게 왔다갔다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는 이 가까운 데크로 결정하였습니다. 결정하였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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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것이 어색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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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아, 아, 이렇게 지금 꿀떼 이렇게 지금 꿀떼 저 못하겠어요. 아스바르드에서 쓰던 건데 그리고 전형 그라운드 시트 여러분 저기 앞에 지금 우레탄 창까지 완료했어요. 여러분 여기가 공간이 그라운드 시트하고도 엄청 막 떠가지고 막 계속 벌어지거든요. 이게 밑으로 안 내려와. 겨울이라 벌레 없어서 괜찮긴 한데 이쪽에다가 이게 정기호 데펴지면 맥주 마실래요. 이게 정리를 다 했어요. 사실 정리라고 할 수도 없어요.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랜만에 텐트 쳤더니 이게 두 번은 못하겠다. 근데 저 다음 주에 또 텐트 쳐야 되거든요. 이게 되려나? 지금 펜히터가 등유가 그렇게 넉넉하게 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녁부터 틀려고 합니다. 지금은 전기날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 해놨거든요. 지금 펜히터가 등유가 그렇게 넉넉하게 있지가 않아요. 형님 지난주에 별로 안 추웠거든요. 별로 안 추웠어서 등유를 더 안 챙겼지. 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. 이거 너무 순삭이네. 오늘은 여기다가 영화랑 보면서 등글등글 하려고 일부러 자식한 거니까. 이렇게 등글어 볼게요. 페니터는 저녁에 켜야겠어요. 낮은데도 엄청 잘 보이죠? 그걸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. 단초점이라 엄청 거리가 가까워도 잘 보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들고 왔는데? 지금 3도. 어구야. 소주 터질 뻔. 얘는 밖에다 둬야지. 에이스. 여러분 하필 장면이 약간 좀. 어떻게 가려야 되지? 빨리 죽여. 빨리 죽여.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추가로 날라갔어. 아니 제가 오늘 이번에 족발을 제가 편의점 족발이 가끔 당길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 편의점을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냥. 속상해 죽겠네. 처음부터 두 잔 끓일걸. 맛있어. 밖에 뷰가 막 그렇게 다 오픈할 만큼 그렇지 않아서 원래 여기 쪽도 다 우레탄 지금 해놨잖아요. 플라이를. 근데 열지는 않았어요. 저도 이거 유단포 사봤거든요. 제가 있는 이 자리는 지금 여기 바로 앞이 도로라서 도로 소음이 되게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원래 있으려고 했던 여기 계곡 앞자리도 바로 도로 앞이었네요. 여러분 팬 털을 틀었더니 갑자기 훅 더워졌어요. 고소지고. 안에 티 벗고 했더니 내목밖에 없어서.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, 지금 뭘 보고 있냐면, 제인 호스틴.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, 지금 뭘 보고 있냐면, 제인 호스틴. 그 다음에 어톤먼트, 이 세 개는 진짜 자주 자주 보는 것 같아요. 제가 양념은 비록 안 가져왔지만, 원 재료들이 맛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해볼게요. 제가 이 사각 반압이 너무 좋아서 쓰는데, 이게 약간 소재 때문에 스텐으로 된 사각 반압을 다시 주문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왠지 스텐으로 된 것들은 희한하게 김치통같이 생기지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 느낌이 없거든요. 이 트란지아 반안만의 느낌이 좀 없어가지고. 근데 약간 건강과 약간, 어? 조명이 있었는데? 아무튼 그런 것 때문이라도 스텐으로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. 아무튼 오늘까지 쓰고.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네. 이렇게 좌식으로 펜히터 틀고 딱 이렇게 영화 보고 있으니까. 강아지도 막 짖고. 시골집 위에 시골집. 어, 무거워. 아, 이거 필요도 없는데. 굴 매생이 이거는 김치고 덜어줄게요 원래 참기름에 볶아야 되는데 제가 진짜 참기름을 안 가져왔지 뭐예요 이제 굴이 어느 정도만 익으면 매생이를 넣을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참기름 진짜 여러분은 꼭 참기름 챙기세요 참기름 내가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와 진짜 맛있겠다 이 정도 완전 많이 넣을 거예요 완전 많이 넣었어요 두부 손 다 씻고 왔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간은 무엇? 나에겐 맛소금 있다 근데 이거 재료가 그냥 익기만 해도 맛있는 애들이랑 침 넘어가네요 맛있어 싱거워요 오늘도 역시나 여기다가 밥 싸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보온통은 기능은 상실한 것 같아요 다 식었어 뜨거운 거 땅인데 자 정말로 여러분 펜히터의 위력이 이렇게 세요 저 더워요 이거 오늘 마셔볼려구요 제가 저번에 한번 뜯어봤는데 겨울은 진짜 이게 좋죠 음 깔끔한 맛이에요 저 강아지 어쩌야 돼? 너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겠잖아 지금 구루 찾아 구루 구리에요 여러분 구루 몰라 구루 구루 쭉 이렇게 빨대빨듯이 먹어야지 안그러면 이렇게 흐르더라구요 제가 이거 한 몇번 먹어보니까 이제 먹는 방법을 알았어요 오늘 조그만 잔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 잔을 깜빡하고 안 가져온거에요 여러분 저 멍멍이랑 오디오가 겹쳐가지고 말하면서 못 먹겠어요 아 승질나네 오늘은 이거 하나 다 먹어야지 진짜 음 음 와 매생이 진짜 부드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굴 아 아 아 아 너네가 이 타임에 뽀뽀했었구나 내 심장과 영혼 모두 당신꺼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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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강아지 끝까지 짓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결말이 너무 슬프잖아요 멍멍이 언제까지 짓을까 멍멍아 그만 짓을 때도 되지 않았니? 지금 한 한 30분? 아 아 아 으 아 우리 제인 로스틴는 다 이렇게 ese 띠띠띠한 데 치지면서 가야겠어요. 아이! 아이! 페인 히터는 지금 10으로 맞춰놨어요. 건조해서 온도를 더 올리면 주말에도 많아요!! 띠띠띠 파인의 저희가 휴대전을 통해서 오이에 치킨이 보세요. 여기 캠핑장이 제가 원했던 느낌의 캠핑장이 아니었어요. 스타일이 안맞는데로 오면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약간 무서울 때 있거든요. 그리고 오늘 막 보름달이 뜬거에요. 아무튼 글쎄요. 너무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너무 다 흙바닥 약간 그런 느낌이고 해서 저는 좀 여기하고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느낌이 무섭더라구요. 오늘 이거 뭐 빔 보고 혼자 이렇게 노는 거 아니었었으면 저도 오늘은 살짝 무서울 뻔했어요. 계속 이거 보다가 그러고 자겠습니다. 여러분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. 약간 좀 으스스한 느낌이다. 그럼 막 TV 틀고 자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여러분 몸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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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눕고 있어요. 근데 이거 너무 무겁다. 이렇게 되네. 이동베개로.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청 재밌네. 여러분 이거 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. 심이 걸리나? 이동이 그거 뷰웍! 이게 처음 봤었을 때처럼 빵 터지진 않지만 웃기긴 또 엄청 웃겨. 이 브리지 존스를 보다 보니까 원래는 차 한잔 아까 마셨잖아요. 그래서 되게 차분해졌거든요 마음이. 근데 브리지 보고 있으니까 맥주 하나를 마셔야 될 것 같아. 이 브리지 공연은 누워서 주워주기로 했어요. 이 브리지 중의 장면을 보면 오늘의 장면은 형이 종료. 하아! 짜쓰용! 강아지가 또 엄청나게 짖어 됐다 내가 더 무섭다 진짜 푸근해 이따가 이거 잠그고 이렇게 깔아 도망가자 다행히 다행히 자세히 다행히 와, 원무 끝났다 아침 온도 너무 추워 작은 거 이용해가지고 물은 안 얼었는데 가스는 너무 차가워가지고 근데 가스는 너무 차가워가지고 아이 그릇 너무 밥 너무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왔는데 물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고 저는 사이트 가려고요. 이쪽에 이 얼음들 다 들어갔어요. 저는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. 지금 이쪽은 메쉬, 이쪽은 우레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거든요. 그냥 다 오픈해놨어요. 지금 해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. 내 몸이야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잘 지낼게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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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제 다 정리 끝냈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여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다음에 날이 좋을 때 따뜻한 날 다시 찾아오면 조금 무서운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다시 오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잘 쉬다가요 오늘도 시청 감사해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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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